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 알림 같은 거를 좀 제가 해놓고 자 지금부터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자 명단들이 정확하게 다 나왔죠 지금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아놀드 클래식 외에는 프로쇼들이 잘 열리지 못했는데도 이제 하반기에 열렸던 프로쇼들을 통해서 그리고 2019년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2019년 말에 열렸던 프로쇼들에서 이제 퀄리파이드 된 선수들과 함께 여러분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는 2020년 올림피아는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리고요 아마 12월 17일에는 아마추어 프로카드를 나눠주는 그런 시합들을 좀 치르고 17일, 17일이 좀 지나고 나면은 18일에는 프리저징을 하고 19일에는 뭐 18일, 19일 좀 나눠서 할 거예요 212 바디빌딩이랑 이제 뭐 피규어 이 정도는 아마 토요일날 발표가 날 거고 일요일날에는 맨주오픈 바디빌딩이랑 클래식 피지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키니랑 이렇게 종목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프리저징이랑 이렇게 좀 결과를 보죠 맨주오픈 같은 경우는 사전 심사를 아예 전날에 좀 하고요 국내 관람 같은 경우는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할 건데 제가 그거를 좀 라이브 스트리밍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초커님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선수죠 자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리건 그라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퀄리파이드 프로쇼를 우승해서 퀄리파이드 된 선수는 아니죠 영상을 만든 분은 이제 네 잼 피트니스라고 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해서 발빠른 정보를 전달해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좀 제가 즐겨보는 채널이고요 리건 그라임즈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루마니아 프로에서도 3등을 했고요 제펜 프로에서도 3등을 했고 93년생 바디빌더죠 그죠 28입니다 만 27이죠 만 27 그리고 올해는 이제 유러피안 프로를 했는데 아쉽게도 4등을 하면서 좀 아쉽죠 그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점수에 이제 점수가 찼기 때문에 리건 그라임즈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선수입니다 오픈 안 뛴다고 하다가 뛰던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클래식 피지컬한 종목에 맞지 않은 것을 본인이 느꼈지 않았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선수는 이제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뉴욕 프로에서 정말 뭐 거의 뭐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한벨리어를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뭐 이어지는 시카고 프로에서도 똑같이 또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37살이고 175cm 정도네요 저스틴 로드리게스 역시 포인트를 통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올림피아에서 저스틴 로드리게스를 볼 수가 있겠죠 저스틴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뉴욕 프로에서도 자 다음 선수 맥스 찰스입니다 맥스 찰스 역시 저 2019년에 이제 뭐 루마니아 프로나 아니면 제펜 프로에서 모습을 비췄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90년대 바디빌더 밀로사체프랑 함께 하면서 로드리게스가 프레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선수들이랑 옆에 섰을 때 너비감이 굉장히 좋고 측면 포즈에서 이런 두께감들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맥스 찰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카고 프로에서도 3등 정도 했을 거예요 3위를 했고 뉴욕 프로에서는 5위를 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결국은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에서도 또 2위를 했죠 맥스 찰스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진짜 키가 큽니다 180cm가 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정말 프레임이 넓고 그 어깨랑 가슴 근육 복근 전면에서의 이런 상체 볼륨감이나 이런 다이어트 수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키가 180cm고 나이가 이제 40이네요 확실히 맨좋은 바디빌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어느정도 많이 차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쇼를 우승한 선수들을 나열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아킴 윌리암스입니다 어우 진짜 36세의 바디빌더고요 178cm의 키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줬는데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아킴 윌리암스가 정말 시카고 프로에서 역대급의 다이어트 레벨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킴 윌리암스로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진짜 근데 이번에 올림피아가 진짜로 정말 탑10 안에 들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데 아킴 윌리암스가 개인적으로 탑10을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모습을 가져온다면 진짜 아킴 볼륨감이며 사이즈며 사이즈는 일단은 이제 맨좋은 바디빌더 올림피아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몸무게가 거의 130kg에 육박하는 아킴 윌리암스죠 이 선수가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준비했을 때는 정말로 로드리게스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다음 선수입니다 라파엘 브란다오입니다 라파엘 브란다오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프로에서 3위를 하면서 유러피안 프로 같은 경우는 1위부터 3위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모두 다 나눠줬죠 1위부터 3위를 했는데 3위를 했기 때문에 프로쇼에 출전할 수 있는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정말 심미적으로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몸 아닙니까 체중이 한 110kg 정도 나가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프로필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2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93년생의 바디빌더고요 180cm의 키를 가지고 있고 리건 그라임즈처럼 정말 이쁜 몸을 타고 났는데 리건 그라임즈보다 이번에 순위가 좀 더 좋았죠 리건 그라임즈가 4위를 기록했던 유러피안 프로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이즈가 좀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남승현님의 말처럼 사이즈가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라파엘 브란다오가 이대로만 잘하다오에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지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 탑10 컨텐더들이 거의 다 40 가까이 되는 나이인데 라파엘 브란다오 이제 겨우 27살이고 브라질의 신성입니다 진짜 이런 선수가 다이어트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신미성을 그대로 갖춘 채 사이즈가 커진다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선수 루카스 오슬라딜입니다 체코 출신의 바디빌더인데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시면 루카스 오슬라딜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루카스 오슬라딜에 대해서 기이한 바디빌더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 조금 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타깝게도 근데 패트릭 모어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로 진출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사이즈의 한계를 보이면서 루카스 오슬라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프레임도 굉장히 넓고 이번에 정말 사이즈를 많이 신경 써서 나온 모습이었어요 특히 유러피안 프로에서 사이즈를 많이 신경 써서 나온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그전에 보여주었던 이런 뱅코어 프로에서 보여줬던 칼날 같은 다이어트 수준은 가져오지 못했죠 이제 키가 앞서 소개했던 선수들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172cm고 엉덩이 춤 잔인 맞습니다 사이드 체스트에서 엉덩이 결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포즈를 취한 적도 있죠 나이가 이제 40살이 지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루카스 오슬라딜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루카스 오슬라딜이 어떤 프로쇼를 뛰어가지고 유러피안 챔피언십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RFBB 프로가 됐는데 본인이 RFBB 프로가 된지 모르고 또다시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을 나가가지고 프로 카드를 두 번 획득한 사람입니다 이제 아마 소통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프로 카드를 두 번 딴 루카스 오슬라딜이고요 프로 무대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프로쇼를 출전하더라도 212에서 좀 데뷔를 치렀지만 맨즈 오픈 데뷔전에서는 맨즈 오픈을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키는 작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오픈 바디빌더 프레임이에요 넓은 체형이기 때문에 212 바디빌딩에서는 조금 활약하기에는 비어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110kg 가까이 되는 체중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루카스 오슬라딜입니다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지금 제가 전매특허의 포즈인 측면 엉덩이 결 포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선수입니다 제임스 홀링세드죠 루카스 오슬라딜 같은 경우는 방금 유러피안 프로에서 2위를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임스 홀링세드가 유러피안 프로에서 1위를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제임스 홀링세드가 진짜 이번에 정말 밀도 있고 강도 있는 근육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복부가 잘 안 보인다는 단점도 있지만 제임스 홀링세드가 지금 나이가 제가 알기로 저랑 동갑이거든요 89년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31살인데 이제 만 31살이고 180cm의 키에 사이즈가 거의 120kg 가까이 되는 꽉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제임스 홀링세드가 이번에 정말 칼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뭐 라파엘드 프란다우나 이제 루카스 오슬라딜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전에는 졌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좀 사이즈가 키가 작아 보이는 게 아마 프레임이 좀 좁고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밀도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키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선수입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투암 바이애 선수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바디빌더고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프로에서 정말 완성도 높은 근육의 다이어트 레벨과 이런 세퍼레이션 그 다음에 뉴욕 프로에서는 7위를 했었는데 뉴욕 프로에서 7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볼륨감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프로쇼를 완벽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머리가 좀 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안투암 같은 경우도 키가 좀 장신인 선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182cm 정도로 알고 있는데 키가 183cm네요 87년생의 바디빌더이고요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을 지니고 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뒤에 2018년도에 복귀를 하고 2019년도에는 부상으로 다시 한번 치루지 못한 다음에 1년간의 공백이 있는 다음에 2020년도에 뉴욕 프로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체의 하체가 좋고 다이어트를 잘하고 근육 모양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슴 볼륨감이나 이런 사이즈적인 면에서 캘리포니아 때보다 좀 꽉 채워서 나온다면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안투암 정말 강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때가 이제 뉴욕 프로 때 모습인데 뉴욕 프로 때는 좀 사이즈적인 모습으로는 조금 캘리포니아 프로 때보다 아쉬운 점이 이런 가슴 근육이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가슴 근육이나 광배근 이런 부분들의 볼륨감이 좀 꺼져 있는데 확실히 일주일 동안 이제 캘리포니아 프로가 뉴욕 프로 다음 일주일 이후에 열렸는데 확실히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히 본인보다 졌던 선수들을 또 역전하기도 했고요 안투암 바이에야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목해야 될 선수들 전부 다 지금 미스터 올림피아 조목조목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올림피아로 가는 내내 사이즈를 키우고 있죠 다음 선수입니다 지금 모습은 템파 프로를 출전했던 이안베리어의 모습인데 이때 헌터 라브라다한테 패배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이안베리어 같은 경우는 1990년생의 바디빌더입니다 180cm의 키이고요 템파 프로를 시작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템파 프로에서 아시다시피 헌터 라브라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후에 뉴욕 프로에서는 확실히 사이즈나 다이어트 강도를 그대로 가졌고 이때가 템파 프로 때의 모습인데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승철 선수입니다 이번 몬스터진 프로에서 정말 오픈 바디빌더다운 강력한 볼륨감과 사이즈를 과시하면서 확실히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됐죠 삼손다오다와 경쟁을 치열하게 펼친 결과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승철 선수 같은 경우는 178cm라고 나와있네요 앞서 소개한 바디빌더들보다 나이가 좀 많이 많으신 편이십니다 78년생의 바디빌더시고 42살 이게 이제 만 나이죠 앞서 소개한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바디빌더고 아시아 최초는 아니고요 아시아 동아시아 계열 바디빌더 중 두 번째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동아시아 계열 최초의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자인데요 이승철 선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스터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사이즈와 볼륨감 이런 강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합이기 때문에 이승철 선수에게 어느 정도 프로쇼 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퀄리파이드 명단에는 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플렉스 루이스입니다 83년생의 바디빌더이고요 제가 알기로 165cm보다는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렉스 루이스 선수는 이제 어깨 부상하고 잔병 치레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오프를 하시고 이제 맨조품 바디빌딩 데뷔전을 내년에 좀 치루신다고 합니다 아 조금 아쉽습니다 212 바디빌딩은 제가 따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희님 지금은 맨조품 바디빌딩에 대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플렉스 루이스가 이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헌터 라브라다입니다 90년대 바디빌딩의 전설 리 라브라다의 아들이고요 이 친구 역시 93년생의 바디빌더로 굉장히 나이가 좀 어린 죽에 속해 있습니다 28살이라 돼 있는데 이제 만나이죠 아마 92년생 93년생이 아니라 92년생의 바디빌더고요 175cm의 시합체중이 무려 113kg에 육박하는 꽉 찬 메스감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입니다 헌터 라브라다는 앞서 소개한 이안벨리어와의 경쟁을 통해서 템파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할 수 있고요 바디빌딩에 바디빌딩 씬에 입문한 뒤로부터는 계속해서 승리만 했던 바디빌더예요 아마추어 때부터 브랜치 워렌 클래식을 우승해서 NPC 레벨을 땄고 브랜치 워렌 클래식을 우승한 뒤에는 NPC USA 주니어에서 1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NPC 내셔널에서 오버럴을 기록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고요 이후에 프로 데뷔전을 치룬 템파 프로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여태까지 1등 아니면 1등이 아닌 경기는 치룬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기대가 되고요 리 라브라다의 명성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꽉 찬 메스감을 자랑하고 리 라브라다는 달리 100kg, 110kg이 넘는 체중을 지닌 헤비급 바디빌더입니다 진툰 헤비급 바디빌더죠 다이어트도 잘하고요 등 하부쪽이 보완된다면 진짜로 탑10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후안 디젤 모렐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후안 디젤 모렐입니다 재팬 프로에서 우승을 했고요 제가 재팬 프로에서 실제로 후안 디젤 모렐을 봤는데요 몬스터 짐에서도 봤고요 후안이 진짜 얼굴도 작고 이 어깨랑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후안 디젤 모렐을 이야기할 때 터질 듯한 볼륨감을 절대 빼놓을 수 없고요 180cm의 키로 좀 큰 키의 바디빌더이고 82년생의 바디빌더입니다 스킨도 굉장히 얇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잘하는 바디빌더인데 하체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바디빌더예요 이 선수가 하체 사이즈를 분명히 보완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이번 올림피아에서는 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하체 사이즈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후안 디젤 모렐이 확실히 하체를 잡고 나타난다면 제 생각에는 진짜로 과거 2014년도에도 탑10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체가 그에 비하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체가 좀 더 작아 보이지 않나 그런 모습이죠 네이슨 디아샤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최고순위 7위까지 기억했던 바디빌더고요 작년 2019년에 열렸던 10월에 열렸던 몬스터진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0월에 열렸던 몬스터진 프로를 우승을 했고요 88년생의 바디빌더고 178cm입니다 현재 근데 본인 사업장 짐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남겨둘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 역시도 굉장히 터질 듯한 볼륨감을 자랑하는 바디빌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세드릭 맥밀란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에 열렸던 루마니아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됐고요 아마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 선수 중 가장 장신의 선수가 아닌가 근데 이제 올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원래 미스터 마치라는 별명으로 3월에 열린 시합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왔던 세드릭 맥밀란인데 미스터 마치라는 별명이 무색하도록 6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퀄리파이어드를 획득하지 못했는데 올림피아 측에서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좀 허락을 했죠 루마니아 프로 때의 모습인데요 이때만큼은 정말 다이어트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85cm 지금 이승철 선수보다도 나이가 한 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77년생의 바디빌더고 앞서 소개한 바디빌더들 중 아마 가장 나이가 많은 바디빌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세드릭 에스테릭 맥밀란입니다 이번에 올림피아에서 탑10을 하기도 굉장히 힘든 라인업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롤리 드 비스트 윙클라입니다 쿠라사오 출신입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3위까지 한 모습이었는데요 롤리 윙클라 역시 77년생으로 43살 정도입니다 키가 이제 5, 6, 6, 168cm라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170cm는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롤리 윙클라 역시 시합 체중이 무려 130kg에 육박하는 메스 몬스터입니다 지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좀 아쉽게도 5위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야마모토 프로컵에서는 또 다이어트를 강도 높게 뽑아냈죠 롤리 윙클라가 이번에 아놀드 클래식을 스킵하고 완전히 미스터 올림피아만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했던 롤리 윙클라의 모습인데 이때가 정말 훌륭하게 다이어트를 잘 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사이즈를 줄여서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미스터 올림피아 마지막 무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덱스터 블레이드 잭슨입니다 덱스터 잭슨이 이제 은퇴를 치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 51세입니다 여러분들 만 51세고요 168cm에 시합 체중이 108kg 정도입니다 확실히 전성기 때보다는 기량이 많이 노세한 모습이신데요 이번 미스터 아놀드 클래식에서 또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엄청난 무대에서 2위까지 기록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화질을 높인 부분이네요 덱스터 잭슨이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올디스트 인 더 라인업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하리 출판입니다 전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뽑는 피플스 챔피언의 자리에도 올랐던 페르시아의 늑대 페르시아의 늑대라는 별명 울프라는 별명이 가진 바디빌더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죠 정말 미친 중동 근질 중동 특성 근질을 가지고 있고요 170cm가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87년생으로 아직까지도 젊은 축에 속하는 바디빌더입니다 그렇죠 복부 컨트롤도 잘 알려진 바디빌더죠 하디 출판이 미국에 아마 이번에 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의 작년도에도 미국에 도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연도에도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을 위해서 입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입국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미스터 올림피아 측도 허니 램보드 측도 기울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디 출판 나오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윌리엄 컨코드 보낙입니다 윌리엄 보낙 역시도 30대 후반의 바디빌더죠 이번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면서 두 번째 아놀드 클래식 왕자에 올랐습니다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대회가 올림피아만큼이나 영예로운 대회인데 브랜든 커리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선수이죠 다음 스페셜 인비테이션을 받은 맘두 SBA 빅라미입니다 사실 빅라미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프로를 최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유러피안 프로를 출국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에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빅라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출국 과정에서 코로나 양성망이 확인됐다는 거는 코로나 증세 자체를 무시했다는 건데 참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으면 이제 징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고로한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고 빅라미가 이제 출국 직전에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유럽으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못 뛴 겁니다 시합을 지금 앞서 소개한 하파일 브란다오 역시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인데 고로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파일 브란다오가 나올 수 있을지 빅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84년생 바디빌더고 이제는 만 36세 바디빌더입니다 178cm의 키로 아마 시합 체중이 140kg이 넘을 곳으로 예상되는 정말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이고요 지금은 로니 콜먼의 영양코치였던 채드 니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드 니클스 같은 경우는 악명높은 영양코치로도 유명하죠 1998년도와 199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탑3 선수들을 양성해낸 선수이지만 지금 보시면 나세르 엘손발이 돌아가셨고요 플렉스 윌러도 말년에 좋지 않았고요 톰 프린스 같은 선수들도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고 그와 같이 했던 선수들이 조금 말년에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빅라미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함께 걱정의 시선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말들이 많죠 과연 빅라미가 채드 니클스와 함께한 첫 번째 프로쇼였던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만큼 그 이상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빅라미 다음은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브랜든 커리입니다 브랜든 커리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했고 2019년 아놀드 클래식도 우승을 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리스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패배할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든 커리는 지금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런 존중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쉐입을 지닌 챔피언이 아닌가 싶고요 인성도 굉장히 좋은 바디빌더로 잘 알려져 있죠 브랜든 커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사이즈적인 모습으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82년생의 바디빌더로 38살 만 38살이고요 지금 30대 후반의 나이의 바디빌더고 172.5cm로 좀 단신의 바디빌더입니다 시합 체중이 무려 118kg에 육박하기 때문에 브랜든 커리가 이번에도 더 커진 모습으로 피리스를 압박할 수 있을지 브랜든 커리의 강점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이즈에도 가는 허리와 타이트한 복부이죠 이제 후면 하체 부분에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이번에 수중에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년 2등은 이제 윌리엄 보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뭘 팔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여러 제가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2.1.2 바디빌딩은 또 내일이나 뭐 내일 모레 좀 이해해서 할 수 있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브랜든 커리 역시 후면 하체 부분에 보완이 된다면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리스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브랜든 커리였습니다 좋아요도 그렇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빌 히스입니다 자 콜로라도 출신이고요 이미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순노든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2018년도의 모습인데요 피리스 같은 경우는 175cm의 바디빌더고 확실히 미스터 올림피아 라인업에서 작은 나이의 선수가 아니에요 79년생으로 41살이고요 자 피리스가 과연 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유일하게 단점으로 꼽아지던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피리스가 복귀할 줄 알았습니다 피리스 같은 경우는 브랜든 커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후면 하체가 그 어떠한 선수보다 강합니다 윌리엄 보낙보다 강합니다 닥스 잭슨보다 강합니다 그 어떠한 선수도 피리스의 후면 하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든 커리와의 백포즈에서 브랜든 커리가 치명적으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과연 저러한 다이어트 레벨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거죠 후면 다이어트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브랜든 커리가 이 부분을 정말 이기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죠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인데요 저 부분이 이제 피리스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도 좋고 진짜 단점이 없는 바디빌더이기 때문에 과연 멘탈리티랑 복부 컨트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나올 수 있는 피리스인지 피리스가 과연 열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2020년 맨즈 오픈 바디빌딩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영상들이 괜찮으셨다면 라이브로 진행한 점도 있었지만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라이브이기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만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탑3픽을 이야기하십니다 탑3픽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3픽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렉스 루이스를 제가 과거에 탑3픽에 넣은 적이 있는데요 플렉스 루이스가 지금 일단은 명단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탑3픽을 안 하고 가면 또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기 때문에 탑3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탑3픽에서는 순위를 정하진 않겠습니다 순위를 정하진 않고요 브랜든컬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브랜든컬이, 피리스, 윌리엄 보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탑3에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 5위를 할 수 있는 선수의 경우는 이제 빅람이나 룰리윈클라가 될 것 같고요 덱스덱슨이 아무래도 이번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디추판, 하디추판이 있었네요 하디추판이 빅람이에게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상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디추판이 다이어트가 80%에서 90% 정도 된 빅람이를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3에는 피리스, 브랜든컬이, 윌리엄 보나 그리고 4위에는 빅람이 5위에는 하디추판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라이브로 종종 이렇게 프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빅람이 같은 경우는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다이어트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덱스덱슨한테 패배한 게 조금은 아쉽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바꾸고 여러분들하고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 geç. 감사합니다.